우리 시대에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또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지금부터의 관심은 언제부터 이자율이 줄어들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계 공통이고 국가마다 케이스가 다르며 인플레이션을 정책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날마다 확인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지 않고 워싱턴 DC를 떠난 뒤 18개월 만에 오늘 DC를 다시 찾았습니다. 2024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기 위한 모임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공화당 의원 47명이 민주당의 조인에 찬성한 결혼존중법안의 반대표를 던지고 사흘 뒤 아들의 동성결혼에 참석해 크게 기뻐하며 축하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여론은 71%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데 나이 든 공화당의 동성결혼 지지도도 이제는 과반수가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취입 제조 경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관련 기금 지원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이는 한국의 반도체 미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뤄질 때 중국의 대응과 미국의 맞대응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셰미티 국립공원 근처의 오크 산불은 이번 시즌 최대 규모로 기후변화와 가뭄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의 순환 형태로 타게 내버려두는 엘라스카 산불도 올해는 더 오래 타고 더 맹렬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교회가 캐나다 원주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 기숙자로 들인 뒤 기숙사로 들인 뒤 성폭행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원주민의 오랜 요구에 따른 응답이고 미국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 회의를 열고 이자율을 현재로서 거의 확정적이죠.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다면요. 그러면 이 뒤에 이자율이 이자율에 이렇게 가파른 인상이 지금 0.75, 0.75, 6월달, 7월달이죠. 그러면 언제쯤 이게 조금 수그러들 것인가 하는 관심이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오늘쯤에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에서 전반적인 한국, 미국, 유럽 등등 모든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그 국가만의 미국은 미국 국내만의 문제인가 세계적인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먼저 그 전부터 전해드리고 이자율의 미래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도 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인상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 몇 개월 사이를 보면은 오히려 미국은 유럽보다 나은 편입니다. 6월달에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9.1%포인트 올랐지만 그게 다른 유럽 국가보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낮은 편이거든요. 9.1%고 그리고 연준이 좋아하는 아주 휘발성인 개솔린과 이 그로소리의 변동성이 심한 그런 것들 빼면은 이것보다도 한 3%포인트 정도는 낮아지는데 유럽연합은 같은 기간에 인플레이션 9.6%였습니다. 그럼 9.1% 대 9.6%니까 유럽연합이 더 높은 것이고 캐나다나 영국은 좀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낮아도 8%가 넘습니다.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한 2% 조금 넘는 정도이고요. 이제 한국은 그 사이에 어디인가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가 인상이 되는 것을 미국의 국내 문제로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 보면은 거의 모든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연방정부가 코비드 나인틴 때에 풀어놓은 그 돈의 혜택을 받았고 아직도 그 잔고가 남아있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말하는 거죠. 아메리칸 구조 프로그램에서 아메리칸 레스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플랜이라고 해서 팬데믹법 16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그 당시에 받아서 돈 쓰신 분들 무척 좋아하시더니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것을 비난을 합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인에게도 돌아갔고 주정부 또 다른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을 조금 쓸 여유가 있었고요.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미국에서는 다른 그 세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물가가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미국 구조 플랜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모든 경제 전문가가 동의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것을 보면 꼭 이게 미국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힘으로 물가 인상이 되는 것. 오늘 이제 뉴욕타임스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을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할 만한 시점이다 해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그리고 왜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든 것인가 연준이 아무리 이자율을 올리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뉴욕타임스가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중대 원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16개월 전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풀어서만 그렇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요인이지만 그보다는 바깥의 요인 미국이 관리할 수 없는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또 역시 그 경제 전문가들의 중도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급망, 팬데믹으로 인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해바라기 씨라든가 해바라기 기름이라든가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국내에서 돈이 좀 남아도니까 상품 수요가 증가했다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버드의 경제학자인 제이슨 포만 교수가 얘기하기를 미국의 팬데믹 당시 조금 지나고 나서 초기에 큰 폭의 물가 인상은 유럽과는 다른 이유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을 취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6월의 인플레이션도 1년 전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9.1%지만 연준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한 3% 정도는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을 구조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시대에 받았던 경기 부양책 체크와 바이든 시대에 받았던 경기 부양책 체크의 액수를 비교해보면 어느 대통령 때에 이 경기 부양책 돈을 더 많이 풀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팬데믹 초기에 다른 국가보다 경제 방어를 많이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했던 나중에 개인에게 2천 달러씩 주는 것은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고 바이든 들어와서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액수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빨리 잡아야지 된다 해서 경기 부양책 나라가 국민이나 아니면 그러면 연방정부, 주정부의 지출을 늘리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을 전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이나 똑같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경기 회복이 빠른 것도 있습니다. 항상 양면에 그 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회복이 빨랐더니 또 물가 인상이 있네요.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수요 쪽에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것을 원인으로 둔다면 유럽은 공급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미국만큼 개인에게 체크를 나눠준다든가 연방정부의 지출을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했고 그런데 유럽은 팬데믹이나 그보다도 더 강한 타격을 받은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게스 의존도, 오일 의존도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한 곡물이라든가 이것이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 인상이 더 많이 일어났다. 똑같은 상황이라고도 보지만 미국은 수요, 유럽은 공급이 더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과 달리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플레이션의 일부 요인은 정책 위반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하거나 궤도를 바꿀 수 있죠.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이자율을 올려서 돈 빌릴 때 이자율 많이 내면 돈 좀 안 빌리고 왜 광에서 인심난다고 돈이 있으면 쓰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수요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미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자율을 인상하며 한국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태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클린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택 이 분야에 투자를 해서 미래에 또 공급이 부족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이 정도는 정부 정책 위반자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요인은 정책 위반자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27개국 가운데 19개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유럽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팬데믹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외부적인 요인이야 그야 푸틴과 젤렌스키 그 두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순간쯤에 휴전을 하고 지금 곡물은 조금 숨통이 트이려고 하고 있다지만 그것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에도 어떤 약속을 어긴 적이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효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시나 일반인들은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이야 일반 분들께서는 주택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 가운데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자율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무엇이 올까 오늘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많은 매체가 예상을 하기를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 속도 그 폭을 높이고 있는데 언제쯤 느려지지? 언제쯤 그 폭이 줄어들지? 하는 게 관심입니다. 미국만 보겠습니다. 3월에 처음으로 0.25%포인트를 올렸고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5월에 0.5%포인트 6월 달에 0.75%포인트 그리하여 1994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이자율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일 아마 회의가 끝나면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6인데 내일 0.75%를 또 포함을 하고 올해 한 3.4%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9월 달에 0.5% 0.75에서 조금 내려가는 거죠. 두 달 뒤에 그리고 11월 달에 또 내려가서 반으로 또 줄여서 3월 달에 처음 이자율 올리기 시작했었던 0.25%포인트 12월에 0.25%포인트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아 연준에서 경기침체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네 왜냐하면 0.2%에서 시작해서 0.5% 0.75까지 정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0.5로 내려갔다 0.25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자율을 올리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많이 뒤집힙니다. 이런 예측은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세는 0.75인 것 같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많은 매체에서는 1%포인트 이번에 오늘과 내일 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자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그야말로 슈퍼슈퍼죠. 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 예상이 불과 몇 주일 만에 뒤집혀서 0.75%포인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제롬 파웰 의장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다음번에 이자율 인상이 2개월 남았잖아요. 9월 달에 있으니까 2개월 남았는데 그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GDP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펼 때는 꼭 그 같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용인들이 계속 앞으로도 2개월 동안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인가 회사는 가격 인상 물건 가격 인상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쭉 보고 나서 한다는 겁니다. 6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37만 2천 개였고 그리고 임금은 계속 올랐고 소비는 부분적으로는 조금 주춤했지만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덜 주춤했습니다. 주택시장은 많은 지역에서 슬로우한 단계 그리고 렌트비는 올라가는 단계 제일 중요한 것은 게스값이 지금 슬로우하죠. 그러나 다시 몇 개월 뒤에 올라갈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헤디얼른 재무장관이 한국에 가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값에 대해서 어떤 가격의 상한선 캡 같은 거 씌우는 것을 협조해달라 했고 한국에서도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국이 한국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 계속하고 유럽 등등 하는데 그게 실패한다면 또 이 게솔린 값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렌트비가 인상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어려운 일이고요. 워낙에 또 덩치가 큰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6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연준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죠. 또 게스 게솔린 값 하락을 감안하면 그러면 지금 상상해보기는 9월까지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힐 것이다. 지금만큼 이렇게 막 9.1%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짐작은 하지만 그래서 9월 달이 되면 이자율을 지금의 0.75%가 아니라 0.5% 올린다고 짐작은 해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알 수가 없다. 이것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량행 뉴 오리진 미주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만 있는 레스토랑 쌈 네 쌈 싸먹는 쌈인데 프리미엄 고기만 있는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어제는 전 부통령이 오늘은 전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DC에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공화당의 활발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한인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가 동성애자예요. 라고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느냐 오픈을 하지 않느냐인데 한 가정이 공화당 정치인의 가정이 여기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정식입니다. 요즘은 출정식이란 말 잘 안 하죠. 우리 예전에 무슨 대하 소설 같은 것 그런 긴 역사 소설 같은 것 읽을 때는 어떤 어떤 시대에 어떤 어떤 가문의 집안에 누구 누구 누구가 일본 소설이라면 사무라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무슨 예전에 무슨 초한 시대 무슨 시대부터 쭉 그런 것 하잖아요. 정치에는 언제나 출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이 워싱턴 출정식을 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18개월 만에 워싱턴 DC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1월 20일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 않고 아주 그 당시에 깜깜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임식 전에 떠났어야지만 되니까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주로 옮기는 그렇게 옮기고 나서 지금 워싱턴에 처음 오는 겁니다. 미래의 공화당과 미국의 정치가 조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때 2024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출마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만든 띵크탱크가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기조연설을 하고요. 트럼프 정책을 홍보하죠.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만든 띵크탱크니까 그래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에도 국가정보국장이라든가 과거의 존 렛클리프요. 자문위였던 레리 커들로우라든가 리그 스컷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 그리고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 또 누가 있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조연설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아마 어제 살짝 공개된 것을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비난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민 정책 또 인플레이션 민주당 뭐하는 거야 바이든 대통령 뭐하는 거야 하면서 비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워싱턴 DC에 18개월 만에 들어가서 어떤 이벤트에서 연설을 했는데 헤리티지 재단 이었었죠. 오늘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번 워싱턴에 힘들게 갔는데 딱 하나 이벤트 소화하고 집으로 가진 않잖아요. 인디애나주가 집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얘기한 것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선거를 중간선거가 됐건 2024년도 대통령선거가 됐건 과거에 관한 선거가 되기를 원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겼는데 졌어 하면서 그 과거에 대한 선거가 되기를 원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관한 겁니다. 공화당이 어제의 그 불만에 머무르면 당연히 집니다. 지고 맙니다. 함께 미래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다음 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몇 세대를 계속 물려줄 공화당의 가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다. 미국 역사의 코스를 지금 민주당에서 공화당 성향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렇게 딱 하루 차이를 두고 연설을 하는데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을 할까 이게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바 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당 폭동사건 청문회는 끝났지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잠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도 역시 의사당 청문회가 아니라 대배 시임의 의사당 사건 폭동에 관해서 증인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텔레비전 인터뷰 보니까 하더군요. 연방 대배심 이라는 것은 연방 법무부에서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기소될 그런 게 있는가 기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마크 숄 씨라는 전 비서실장인데 굉장히 굉장히 당시에 의사당이 위험했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험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그 부통령의 경호원들은 그날 경이로운 일을 해냈다. 이 정도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좀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누구는 우리 아들 딸의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데 비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이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고 장노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나 주변분이 동성애자다. 동성결혼을 한다고 한다. 동성결혼을 했다 하면 한인사회에서는 그다지 막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화당의 펜슬베니아가 지역구인 글랜 탐슨이라는 하원 의원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7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는데 이건 무슨 낙태금지법 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낙태금지법 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낙태를 힘들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이게 이어지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권을 연방대법원에서 막을 수도 규제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게 전국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땅땅해 준 것은 2015년입니다. 그 전에 메사추세츠부터 동성결혼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50개 주에서 전부 동성결혼이 있는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연방대법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해서 공화당 의원 47명도 결혼존중법이라는 것을 존중을 하는 그런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연방 2명의 한인 하원의원은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고 미셸스틸 또 영킴 연방 하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 2명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글렌 탐슨 더 많았어요. 반대표가 157명이었으니까 공화당 가운데서 47명의 공화당 의원이 여기에 찬성을 했으니까 이 의원이 그렇게 반대표를 던지고 나서 사흘 뒤에 아주 부부가 자랑스럽고 자연스럽고 기쁘고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성결혼을 하는 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로컬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은 개인적으로 아들의 동성결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축하를 하면서 그러면 왜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는가 하고 로컬 신문들이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민주당이 결혼존중법이라는 거 이건 만든 거니 이건 그냥 스턴트야 스턴트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쁘고 또 뭐라고 했죠 게스값도 못 잡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글로서리 빌은 하늘처럼 올라가는데 무슨 결혼존중법은 그건 스턴트야 스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 32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고 최근에 칠레 칠레 맞죠 칠레에서도 합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톨릭 국가에서도 합법화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공화당의 하원의원과 그날 공화당이면서도 이 결혼존중법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의원 가운데 이 리스 첸이가 있습니다. 리스 첸이가 지금 그 연방 의사당 폭동사건 청문회에서 두 명 들어가 있는 공화당 조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고 딕 첸이의 딸이고 이 사람은 이 민주당과 같이 결혼존중법에 찬성을 던졌는데 이 리스 첸이는 세 살 아래인가 그래요. 여자 동생이 있는데 M자로 시작되는데 메리든가요. 아무튼 여자 동생이 그러니까 딕 첸이 부통령의 두 딸 가운데서 한 딸이 동성애자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하는 것을 판결하기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동성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전체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의원들 한 명 한 명 연방의원들이 입법기관이잖아요. 본인은 본인의 판단으로 개인의 경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민주당처럼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딕 첸이가 부통령일 때가 벌써 세월이 오래 흘러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지만 바이든 전에 8년 조지 부시 아들 부시 아니 오바마가 8년 있었고 그 전이잖아요. 그 전이 딕 첸이 아들 부시 인데 딕 첸이가 그 당시에 어땠냐면 동성결혼 문제는 그 이전에 클린턴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don't ask don't tell policy 군대에서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라라 동성애자 군인들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봤는데 그렇다고 그걸 내놓고 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 부시 때에 들어와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가 공화당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라면서도 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대통령이 강하게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지만 되는 그때도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이것은 그 딸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개인적인 사정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정하면서 배려한다고 할까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딕 체니 전 부통령을 그 점에 있어서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부통령 자리도 물러나고 해서 내 딸 두 명 다 리스 체니 큰 딸도 자랑스럽고 M자로 시작되는 메리인 것 같아요. 메리 체니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때가 부시 때니까 지금 이때가 오더라도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들 결혼식을 개인적으로는 동성결혼식을 아주 기쁘게 축하한다 아들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애비가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막상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71%가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지지를 하는데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생물학자가 아니고 하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공화당에서 일부는 그런 거 다 지지해놓으면 더 많이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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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역사부터 계속 이어져온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기를 조금 보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판단은 존중해야지 된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다수를 포함해서 여론은 71%가 동성결혼을 지지합니다 1996년도에는 27%만이 민사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매위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지를 했다가 2011년 딕첸이의 작은 딸이 동성결혼을 하기 한 해 전에는 과반수가 지지를 했거든요 15년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직전 그 직전에 이미 60%까지 올랐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난 잘 모르니까 라고 단죄하지 않는 거죠 지난해 처음으로 70% 그리고 현재 갤럽 입니다 7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건데 특히 이제 65세 이상 대부분도 다 지지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은 올드패션도 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오랫동안 숨겼다가 딱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가 되니까 개신교신자들도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2021년도 가 되니까 공화당도 과반수가 넘게 동성결혼을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결혼에 대해서 가장 그 반대하는 그룹은 교회를 정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40%만이 지지하고 58%만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71%가 지지하고 있는 이때에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조멘신 의원뿐만이 아니라 엘라스 가가 지역구인 리자 머코스키 연방상원의원도 지금 코비드 19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을 하지 못하고요 이 조멘신 의원은 그럭저럭 견딜만하다 하는데 리자 머코스키 의원은 독감 증세가 있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완치됐답니다 맥박 혈압 체온은 정상이고 약간 코막힘이 있고 쉰 소리가 나온다 이 정도고요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 어떤 CEO들과 노조들과 만나서 칩 제조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오늘 이제 최태원 SK 회장을 역시 가상으로 만나는 거죠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운다 하는데 아마 이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 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대통령의 스케줄을 보면 반도체 칩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칩 제조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에서 지금 뭐 처방약값 이것도 의원들이 코비드 19에 걸려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칩 이걸 미국이 중국보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그 같은 기금에 관한 투표도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인텔이 대만의 스마트폰 칩을 디자인한 그 사람과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만든 그것으로 그것을 기반을 해서 어떤 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의 31군데에 칩 공장을 세운다 이게 월스윗저널의 보도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서 공급망 사태가 있었을 때 칩이 없어서 자동차 얼마나 사기도 힘들고 지금까지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회사에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중국형과 한국 미국 대만형이 조금 다르답니다 중국형 칩은 아주 오래되고 실용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만 미국 한국은 가장 개발된 어드밴스트된 칩에서 세계를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미국과 한국도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만과는 이미 경쟁이고 대만이 세계에서 제일 큰 칩 공장이 반도체 제조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SK 회장도 미국의 공장을 세운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건 SK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SK가 미국에서 돈 벌면 그 돈이 미국 돈 이니까 한국 돈 이니까요 그렇게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미국과 중국과 다 경쟁이 될 수 있겠구나 한국도 칩도 역시 중국과 마지막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선업이 그러잖아요 조선업이 한국이 이제 딱 일본이 엔화가 비싸고 그리고 중국의 제품이 나빴을 때 완전히 세계를 재패했다가 그 다음에 영국까지 그런 것까지 재패를 했다가 중국이 좋아지고 엔화가 내려가고 할 때 한국의 조선업이 힘들어졌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무슨 천연게스 같은 것을 유럽에서 다양화하고 다른 곳에서 들여오고 하면서 또 액화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는 배를 원하니까 지금 조선업이 한국에서 조금 뜨는 것이고 하는 건데 이것도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데 칩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이 같이 한국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이비엠 회사의 60명이 이번 주에 워싱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이 안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시키기 위해서 520억 달러를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서 보조를 하고 그리고 세금도 공제를 하고 4년 동안 25%를 공제를 해서 2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 해서 정부가 돈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칩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SK 최태원 회장이 220억 달러를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 지난번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같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게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만을 방문해 그럼 대가를 치를 거야 하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1997년 이후에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가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크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갔었고 또 그 당시에 국무장관도 가지 않았던가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인물들도 갔는데 이번에 하원 의장이라고 하면 서열 3위잖아요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이렇게 되니까 가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어 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금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중국이 큰 소리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뭐야 중국이 무슨 뭐 어떠한 무슨 항공기 같은 것으로 낸시 펠로시가 당연히 군용기를 타고 가겠죠 하원 의장이니까 미국의 군용기를 그럼 막아서 착륙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아니면 대만 해업에서 어떤 군사적인 시위를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얘기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을 취소하기를 원하죠 4월에 하려고 하다가 코비드 19에 걸려서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중국이 만약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을 하는데도 취하지 않으면 망신인 것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말한 것에 대한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미국이 얕잡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고요 대만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교훈이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저거 좀 쉬워 보였는데 쉽지 않네 우리도 잘해야지 되겠어 대만 관계를 대만은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무기 시스템 더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보니까 나름대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모든 나라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한 교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캐나다 원주민이 있는 지역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한 것은 두 가지에서 주목이 됐는데 하나는 원주민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세 번째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 정부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19세기에서 1970년까지 한 150년 동안 카톨릭 교회가 캐나다의 원주민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하면서 15만 명의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아서 뭐 한 거기가 이제 카톨릭 학교의 기숙사겠죠 그 시설에 넣어두고 성폭행도 하고 학대도 하고 심지어 사망해서 어제 방문한 그쪽 그 학교 기숙사 그 학교에도 뭐 259 정도의 시신이 있든가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신원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139군데 학교에서 15만 명의 원주민이 부모하고 떼놓고 도망치면 뭐 그냥 아이를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고 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여러 지역에 거쳐서 어제 이제 바로 있었던 그 기숙사가 있는 곳은 엘버타주 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조사를 해서 이미 캐나다 카톨릭 교구 수도회도 부족들에게 5천만 달러를 지불을 했고 캐나다 국가 차원에서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데도 원주민들이 이거 충분하지 않다 당시에 교황청으로 간 여러 가지 물건 말하자면 문화재 약탈 같은 교황이었던 바오 11세 머리장식 지금의 교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냥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막 머리장식 화려하고 교황하면 화려함의 상징으로 보였던 때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돼서요 해서 교회가 교황이 교황이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원주민과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앞으로도 더 학교 기록을 더 많이 공개를 해라 그리고 바티칸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유족들의 유무를 돌려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우선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그리고 잊었습니다 프리미엄 고기만 있는 레스토랑 쌈 쌈 싸서 드시는 쌈입니다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일단 시작됐고 일단락이 됐는데 미국에는 캐나다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300군데가 넘는 그런 비슷한 기숙사 학교가 있고 여기에 미국에 처음으로 내무장관이 원주민 출신이잖아요 이 원주민 출신의 내무장관이 캐나다에서 했었던 조사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이제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kakakeng